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에서 트로트 가수 은가은과 연아의 남자친구 박현우의 로맨틱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가 공개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두 사람의 애정 어린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이 서로를 향해 진심을 나누는 순간순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화제를 모은 장면은 박현우가 어머니 앞에서 은가은을 자랑하며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암시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박현우와 은가은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와 열정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이었다. 방송 중 은가은은 자신보다 5살 어린 박현우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그가 얼마나 배려깊고 세심한 사람인지 강조했다. 은가은은 특히 불꽃놀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박현우와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다. 그날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은가은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현우 또한 은가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은가은의 미모와 매력에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솔직하게 고백했다. 방송에서 박현우는 은가은을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팬들은 그가 얼마나 은가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은 박현우가 어머니 앞에서 은가은에 대해 자랑하며 그의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 중 자연스럽게 은가은 이야기를 꺼내며,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회상했다. 박현우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반했는지 모르겠다며 은가은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 지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 장면은 박현우가 단순히 은가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은가은과 박현우의 이야기는 방송 이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은가은은 그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더욱 깊어지고, 이들의 사랑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진심을 담아 은가은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살짝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은가은을 귀엽고 예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의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방송을 시청하던 팬들은 마치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듯한 설렘에 빠졌다. 그러나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박현우의 어머니는 은가은을 처음 만났을 때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남겼다. 어머니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는 말을 건네며 두 사람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랐다. 이러한 조언은 팬들에게 다소 충격을 주었고, 방송 후 팬들은 혹시 결혼을 앞두고 큰 장벽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를 이해한 박현우는 어머니의 조언을 존중하며, 은가은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의 로맨스가 공개되자 팬들은 박현우와 은가은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와 팬카페에서는 결혼이 임박한 것 같다. 어머니께서 은가은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쏟아졌고,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은가은이 최근 트로트 챔피언 2024 상반기 결산 탑10에 오르며 대중적인 사랑과 인기를 확인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팬들은 그녀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연인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실감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된 관계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은가은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사랑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꿈꾸는 한 여인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갔다. 그녀는 최근 발표한 신곡 귀인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으며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은가은이 단지 성공적인 가수로서만이 아닌, 박현우와 함께 인생의 짝을 찾은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아름답게 빛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일시적인 설렘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점차 깊어져가는 지난 인연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은가은과 박현우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매일같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듯했다. 이들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가득했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배려와 애정이 느껴졌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역시 두 사람이 그저 평범한 연애,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만나 예기치 않게 사랑이 싹튼 그들은 서로의 따뜻함과 깊은 마음씨에 이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성격과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은가은은 박현우의 배려심 많고 세심한 성격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박현우 또한 은가은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한다.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매일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며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사랑이 주는 설렘과 따뜻한 안락함을 함께 나누며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은가은과 박현우는 함께하는 시간이 무한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거나 일상 속에서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할 때마다 서로에게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낀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고급스러운 데이트나 화려한 이벤트보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방송에서 두 사람이 장난을 치며 웃거나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깊어진 관계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언젠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그 순간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 은가은과 박현우 또한 결혼이라는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가은은 박현우가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박현우 또한 은가은이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보여진 은가은과 박현우의 관계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환하고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과 함께 쌓아온 사랑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졌으며, 불꽃놀이를 함께 보며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 이러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결혼은 단지 사랑의 결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한 지원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다. 은가은과 박현우는 결혼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서로의 인생에 더 깊이 관여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방송 속 그들의 모습은 이미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려시리 보여주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신경 쓰고, 상대방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팬들은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들의 사랑이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장면 이상으로 팬들에게도 소중한 순간이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은가은과 박현우가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사랑이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들은 작은 다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팬들은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